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4 봄학기를 맞이하여 생활관 프로그램인 iArt Together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지수를 비롯해 자세교정 수업과 도자기 공예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주지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8시와 9시 두 타임으로 6주간 진행되며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재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연성 향상과 체력 증진을 목표로 짜여졌으며 간단한 스트레칭과 자기소개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운 기술들을 응용하여 스파링 시간까지 가지게 됩니다. 주지수 수업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주지수를 쉽게 접하고 새로운 학우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관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IBS 김민수입니다. IBS 김민수입니다.